자, 우리 건배할까요? 네! 깜빡! 맛있어! 아, 맛있어! 아,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 저 아직 술이 남아있잖아요. 처음 자는... 어? 괜찮다고요? 네! 일본에서는 첨장이 괜찮다고요? 네! 아, 그렇군요! 자, 따를게요! 이렇게 하고 따르면 된다고요? 아, 너무 빨리 따르는 건 안 된다고요? 아, 그렇군요! 술이 많이 남아있을 때 따르는 건 아니고 술잔이 간당간당할 때 그때 따르는 게 매너군요? 네, 매너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따라주세요! 선생님, 잠깐만요! 요요요요! 손동작! 요 손동작! 요게 다 메! 에? 다 메잖아요! 봐요! 자, 한 손으로 이렇게 병을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손을 받쳐서 요렇게 따르는 거예요! 아,それは 한국 스타일이에요! 아, 요건 한국식이라고요? 네! 일본은요? 일본은요? 양손으로요? 아, 양손으로요? 아, 양손으로요? 네! 눈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 손으로 병을 잡고 따르는 게 매너라고요? 네! 아, 친구나 친한 사이의 경우에는 한 손으로 따라도 된다고요? 네! 그거는 한국이랑 똑같네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친구지만 예의를 갖춰서 한번 따라 보세요! 아, 네! 소주! 다 메! 다 메! 다 메! 다 메! 다 메! 괜찮다고요? 네! 선생님, 일본에서는 소주를 스트레이트에서 소주를 마시기 보다는 물이라든가 아니면 따뜻한 물 그 다음에 사이다 같은 소다수 종류죠? 네! 소다. 소다. 네, 그렇군요. 아, 녹차를 섞기도 하고. 아, 주스를 섞기도 하고. 아, 여러 가지 마시는 방법이 있군요. 아, 물을 만약에 섞으면 미즈와리. 아, 따뜻한 물을 섞으면 오유와리. 소다를 섞으면 소다와리. 오, 재밌네요, 이름도요. 아, 무슨 무슨 와리. 요렇게 부르는군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선생님도 계시니까. 거국적으로 우리 한잔 할까요? 간파이! 선생님, 잠깐만, 잠깐만. 고개 돌리고, 고개 돌리고 먹어야죠. 오,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괜찮다고요? 네. 일본에서는 손이 사람의 앞에 있어도 고개를 돌려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면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신다고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일본 스타일로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구마구 한번 마셔볼까요? 선생님, 아, 안주가 없다고요? 원래 소주는 안주 없이 마시는 거예요. 모르는구나.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